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조금 전 마포대교 CCTV 화면인데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영남은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30mm, 충청과 남부 지방에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중부 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남은 공기가 다소 탁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2도로 중부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 남부는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 지역은 쾌청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